매해 성탄절이면 거리에서 성탄 예배를 들여온 다일공동체가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바퍼나눔운동본부에서 34번째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. 코로나19 이전에는 다일공동체 주변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모두 3천여 명이 참석했지만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올해 예배에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할 계획입니다. 다일공동체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상막한 성탄절을 보내게 돼 아쉽다며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거리 성탄 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